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뭐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뭐 시간이 지나서 오후 되면 좀 많이 더워진다고 하는데 날씨가 선선해서 자전거 타기 너무 좋습니다 뭐 여전히 남산에 가는데 또 크게 에피소드는 없지만 저는 뭐 일요일밖에 자전거를 탈수가 없기 때문에 재밌게 타고 오겠습니다 서울 부산 다녀오시고 자전거 타니까 어떠세요? 서울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갈 필요 없죠? 서울 남산 부각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거 새 자전거 좋아요? 네 너무 너무 만족해요 허세 자전거에요 허세 자전거 골드 골드 해 벤짱 자전거 고골드 깔맞춰 이거 약간 아랍 망자들 타는 자전거 같은데 금막 발라놓고 내 이름도 그래서 허세고에요 허세고 콜라보가 아니라 허세고에요 저 환자가 아니라 환자가 아니라 지금 전지훈련 갔다 왔잖아 혼자 너무 많이 좀 찍어줘 이런데 지면은 이거 봐 부었잖아 전지훈련 갔다 왔잖아 전지훈련 전지훈련 갔다 왔으니까 전지훈련을 또 알미늄을 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다녀오신 다음에 지금 가벼워서 막 나가시는 것 같은데 아 알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고 끝날 때도 개방심도 그니까 서 rate 아나 쩔틋거리면서 일큐를 걸어가지고 가면은 뭐가 도심지가 나올 줄 알았지 그랬더니 데크의 양산불 문화가 그냥 그래서 119를 불렀어 지금 제가 상태가 매우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잘해냈네요 비밀부가 왔어요 그래갖고 그 병원에 갔어? 네 그래서 자전거 먼저 실어달라고 그러고 같이 탔는데 어쩌다 다 치셨어요? 막 이러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 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했냐면 부산 저기 터미널로 좀 데려달라고 뭐하시는 거냐고 앞두고 권. 분 어디갔다? 저기, 올라와서 빨리 사온거 좀 줘 자꾸 이런거 사오지마 나 너 부담스러우니까 계속 사올게요 부담스러우라고 부담스러우니까 고마워 잘 마실게 셀카 아니에요 제가 찍고 있으니까 잘 나와 셀카즈 잘 나와 이게 뭐냐 선글이가 선수 코스프레 완성을 시켜줬어 아니 옷 잘 어울려 이건 진짜 대만족이야 이거 양말 어디서 사신거에요? 메인인코리아 할로윈인데? 메인인코리아 홍콩 가서 사왔어 귀여운데? 아 양말 귀여워 연락하기 수집하니 너 무릎왜이래 네? 무릎왜이래 오늘 좀 섹시하다 중이한테 섹시함이 좀 느껴지네 2년 되고 2년 다 이렇게 해야지 정말 더럽다 하하하하 지금 준학생 지금 셀싹 잘하는 셀싹인데 지금 더웠다고 지금 좀 그래 더웠어 상처받았다 빨리 준우가 딴 데 가고 싶어도 남산 밖에 갈 시간이 없어 팔당 팔당? 응 한 5시쯤 만나갖고 응 준우 커서 남산 따라와 안 따라갈게요 나 준우 성인 되려면 몇 년 나면? 5년 남았어요 5년? 저 5년 뒤에 남산 같이 가자 생각해 볼게요 그땐 남산 아니면 딴 데 갈 수 있을 거야 네 생각해 볼게요 그때까지 승진하시길 바랄게요 뭐 하길 바래? 승진이요 승진? 어디로 승진해? 아 뭐 어디겠어요 승진 말고 탈출 아 탈출 오케이 오늘 영상은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좀 대화 내용이 좀 많았는데 그런 거를 기록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그냥 자전거 타는 장면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다음에는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찍을 수 있도록 사진 찍고 동영상 찍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올린 마돈 리뷰 동영상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좋은 정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실물이 궁금하시면 매장에 오시면은 이제 자전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으로 확인하시는 것보다 실제 매장에 오셔서 실물을 확인하시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보면 자전거가 훨씬 예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산만 가고 있어요 남산을 나아가서 뭐 다른 데로 멀리 가고 싶지만 뭐 제 개인적인 시간이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뭐 특별하지 않는 일인데 특별하지 않는 일을 뭐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재밌는 일이 있는 날을 바라면서 뭐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전거 타러 오시는 거는 뭐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뭐 저희랑 같이 타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하는 활동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참석하시면 뭐 환영합니다 오시면 되고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어떤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좀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